수비에 가던 밀리치에게 걸렸고요. 자, 직접 쇼팅 걸립니다. 그리고 밀리치 또 뛰기 시작합니다. 자, 이고는 과연 밀리치가! 밀리치! 밀리치 빠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연결했습니다. 자, 밀리치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아하! 밀리치가 뭐 4명 사이에서 이야말로 여포 같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죠. 지금도 4명의 인천 선수들이 글러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에 타점이 높은 선수고 이렇게 방향을 낚으면서 미껴맞히는 헤더를 했을 경우에는 포레 스피드가 더 높잖아요. 그러네요. 이번 페널스킥이 성공이 된다면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밀리치가 자, 밀리치가 갑니다. 밀리치 오른발 성공시킵니다! 밀리치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성남의 코스입니다. 아, 그대로 가볍게 칩착하게 양한빛 골표를 속여내면서 성남의 올신 첫 번째 골은 밀리치 선수의 발끝에서 터지게 됐습니다. 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기성경 선수인데요. 밀리치의 K리그 데뷔골이자 성남의 코스의 이번 시는 첫 골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길게 열어줍니다. 그대로 방안도 안 내면서 박스 안쪽. 이시영 이어갔고 박스 안쪽에서 올렸습니다.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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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치! 힘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힘도 있고 밀리치! 스피드! 밀리치! 지힘도 경고 받으면 퇴장이예요! 경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야! 이런게 웬일입니까? 퇴장입니다 밀리치! 경고 있었어요! 경고가 있었군요! 너무 좋았군요! 밀리치가 지금도 질주였잖아요 질주하고 완벽한 마무리하고 나서 이게 웬일입니까? 우와! 지금도 이 알렉스와의 스피드싸움 완벽하게 이겨내고 자! 제로스의 손재골 홍성욱의 좌측골로 1대1이 됐지만 다시 주민규의 추가풀 터지면서 2대를 됐습니다 중앙에서 밀리치입니다 밀리치 슈트! 밀리치! 이번에는 밀리치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2대2 동점 선남FC입니다 지금 무슨 실선쟁 패스를 이겨받자마자 가볍게 부드럽게 턴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 슈트 그대로 낮고 빠르게 헷갈려 들어가면서 우승을 통과하면서 다시한번 경기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적극성이 일단 볼을 빼앗았고 그리고 다시한번 2번도 오! 열렸어! 밀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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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골을 만들어내는 밀리치 상대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탄천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현성이 일단 몸싸움에서 밀렸거든요 그리고 광현호 선수가 백패스 한다는게 조유민, 유현골키퍼 김거룡 선수 이 수비라인과 합이 맞지않았고 정말 밀리치 선수는 이 먹이를 노리는 야수같이 밀리치 경기 숫자에서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만 슈트 오! 밀리치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1번 3초 남았어요 밀리치 선수가 다시한번 확인시킵니다 밀리치 지난 연기 득점 이후에 오늘은 득점이 없나보다 하는 시점에서 바로 뛸입니다 득점 밀리치 오늘 멀티골이에요 밀리치 그렇죠 우와 가슴으로 잡아놓고 주 선수의 호흡을 볼 수 있는 장면이였어요 이 정도 슈팅이 구타보가 딱 등을 져놓고 점수 내주면 밀리치에 꽉 슈팅됩니다 자 밀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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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골이에요 섬남에는 밀리치가 있었습니다 오 개수들과 같은 저돌성이었습니다 4댈 바를 보고만 늘은 선남입니다 자 이휘현 선수가 따라 붙긴 했지만 네 압도적인 힘 그리고 굉장히 지금 발이 다리가 길기 때문에 석쿵석쿵 뛰어가면서 이걸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이휘현 박수용 선수하고 고기태 선수가 거기서 호흡을 잘 맞춰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 밀리치입니다 1대에 찼습니다 밀리치와 강현부 아아 다시 한번 더 밀리치 그래도 결국 밀리치긴 밀리치네요 아 근데 이거는 실수가 너무 멀어요 자 이렇게 밀리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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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골로 선감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일단은 세경기 아 두경기 동안 이제 득점이 없었던 건 벗어왔습니다 네 의미가 있고 네 자 스칸데르프 밀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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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밀리치 밀리치 선남 88분에 리드를 잡습니다 와 밀리치 정말 대단하네요 네 결렬 부분 밀리치가 해결합니다 오른발 슈팅 이거는 뭐 이 날라간 이 코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건 못 따라갑니다 이건 못 따라가요 오른쪽 방단 구성을 정확히 뚫고 들어가는 밀리치의 슈팅 자 시즌 10호 골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는 밀리치 자 두경기의 연속골입니다 지금 송남이 선명예 선수가 볼주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서서히 프리킹을 준비하고 있는 선호의 FC의 모습입니다 두경기 벽을 썩고 있는 송남 세명 선수이고요 밀리치 공격 밀리치를 확실히 장북을 받았습니다 밀리치의 첫째 골 1대5로 앞서가는 선남 FC입니다 와 대포하게 때릴까 생각했는데 기구있게 감아뜨렸어요 밀리치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올 시즌 11번째 골 선남이 뽑았고 1대0으로 먼저 쏘옵니다 이로써 금라벨 경독에 윤병소는 적중합니다 후반에 교체 투입된 밀리치가 헤더 그리고 오른발 슈팅 예언을 이미 마친 상황에서 프리킹을 통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스칸 내놓고 왼발 크로스 밀리치 쪽입니다 밀리치가 다시 밀리치 패스 3시대 고 골 골 밀리치의 골이 터졌습니다 1대5로 먼저 쏘옵하는 성남 FC입니다 자 수원에서 수원 FC는 볼 처리 과정이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되겠지만 골이 나가는 상황인거 같아가지고 잭슨 선수인가요? 자 볼을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수원 FC의 수비 보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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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